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.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섰고 누적 확진자는 내일 0시 기준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. 국내에서 100만 명을 넘는데 748일, 2년 넘게 걸렸지만 이후 한 달 반 만에 900만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. 전체 국민의 거의 20%, 5명 중 1명이 걸린 셈인데 이 정도면 외국처럼 유행이 꺾일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실제로 그럴지 박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한 주마다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지난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됐습니다. 바로 전 주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이 절반을 넘었는데 2월 첫 주에는 92%까지 치솟았습니다. 이 기간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이후 확산 속도는 훨씬 빨라졌습니다. 한 달 반 만에 900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.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 5명 중 1명이 감염된 만큼 유행이 꺾이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합니다. 일정 비율의 사회 구성원이 감염돼 항체를 얻었기 때문에 신규 감염자가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. 하지만 정부는 인구 대비 20% 확진이 유행 감소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20%라는 게 절대적인 선은 아니라서 보통 각국의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확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또한 현재 방역 체계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정점이 들어오는 시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도 자연 면역 효과에만 기대는 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. 유행이 감소세로 꺾이더라도 위중증과 사망은 3주에서 4주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철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. SBS 박수진입니다.